스토리보드 강의 스토리 보드 강의 시작을 그러면은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스토리보드 강의로는 두 번째 강의고 촬영은 세 번째인데 지금 처음 본 학생들도 있죠? 네 반갑습니다 나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이게 됐는데 여기 무려 세 촬영을 다 참관을 한 학생들이 또 있어요 다들 익숙해졌는가 모르겠네 이 둘이는 익숙해졌나요? 아직도 보는 사람이 더 부끄럽지 쌤은 지금 수치심이 점점점 이제 자신을 놓으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 인디언 속담처럼 삼각형이 계속 돌아서 닳고 닳아서 원이 되어버린거야 지금 야 각설하고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어 오늘 할 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영상 언어에 대해서 해볼거에요 스토리보드 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 있었던 참관했던 학생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영상 매체 뭐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영화를 장면 1분짜리를 딱 뽑아서 그 다음에 50컷 내외로 스토리보드를 한번 모작을 해봤죠 스토리보드 한번 그려보는 활동을 했었죠 그거 하면서 여러분이 약간 감은 잡았을거에요 아 스토리보드가 이런거구나 하면서 감은 잡았는데 이거를 이제 내꺼를 창작해가지고 그리려면은 이게 또 또 이게 손이 안간단 말이지 이게 또 왜냐하면은 이걸 모르니까 영상언어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창작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영상언어라는 이거 단어 자체가 근데 약간 좀 아마 좀 생소할거야 들어본 사람 혹시 있을까요 영상언어라는 말 이거를 이거를 이거 본강 때 아마 몇 번 얘기해가지고 들은 사람도 있을텐데 일단 어 여러분이 영상 매체 그러니까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 본가가 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이 어 하는 연기가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잖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전달받기 위해서는 카메라 위치 각도 이런거가 되게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영상적으로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찍혀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게 뭐 그까이거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앞에서 하고 있으면은 카메라 갖다 놓고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카메라 위치 각도 이런 것들이 단어처럼 의미가 하나하나씩 있어요 의미가 하나하나씩 있고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더 세밀한 의미와 메시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작중 상황이랑 감독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거랑 적절하게 맞물려야지 전달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상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숨겨져 있어야 돼 감춰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이게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하고 현실이라고 몰입을 하면서 지금 보는 거잖아 근데 이게 카메라로 찍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거기서 몰입이 갑자기 확 깨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감독에 따라서는 이거를 본인 의도에 따라서 이거를 대놓고 드러내는 식으로 찍는 감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트리 케이스고 보통은 이게 숨겨져 있어야 돼 안 보여야 돼 다크나이트처럼 지금 여기 그 뭐지 여러분 보는 분들 뒤에 계신 스태프들 분들처럼 주인공들에게 이게 딱 시선이 집중되고 이걸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야 되지만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중요한 거는 관객들은 영상언어를 모르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상한 건 알아요 이게 인지는 못하지만 인상으로 아는 거야 아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다 인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아마 할 건데 아마 설명을 하면 아 저거 하면서 아마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인상으로 알고 있다는 게 근데 그거를 인지로 끄집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후로는 아마 영화 보일 때 안 보여야 되는 게 되게 자꾸 보여가지고 아마 엄청 피곤할 거야 이게 직업병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언어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언어 단어는 이렇게 종류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디스턴스 거리란 뜻이에요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 그 다음에 호리전탈 앵글 호리전탈 앵글 이라는 건 뭐냐면은 피사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는 각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버티칼 앵글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는 각도를 말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각각 종류마다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언어의 단어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야인시대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거 갖다가 그 진행을 했었었죠 어 저번 시간 주인공들이 다시 나왔는데 일단 디스턴스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라 그랬지 종류가 흔하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미디엄샷 그 다음에 클로즈업 룽샷 이렇게 있습니다 클로즈업은 말 그대로 여기 얼굴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가까이 피사체에게 얼굴만 보이도록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게 클로즈업이에요 롱샷은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보이도록 멀리 떨어진게 롱샷입니다 미디엄샷은 이 클로즈업이랑 롱샷 사이에 있는 애들을 다 통칭하는게 미디엄샷인데 이것도 세분화 돼서 이렇게 되면은 미디엄 클로즈업샷인거고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미디엄 롱샷으로 그렇게 세분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입 정도를 조절하는게 카메라 디스턴스입니다 미디엄샷은 일상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평소에 그 사람들끼리 거리가 어때 보통 일상적으로 보통 이 정도 바운더리에 있잖아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이렇게 이 정도 거리가 제일 많죠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장면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장면이 미디엄샷이에요 클로즈업샷은 어떤 거냐면은 캐릭터에 대한 관객 입 정도라고 말했죠 클로즈업샷을 썼다는 거는 이 캐릭터한테 여러분이 입하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랑 가까이 얘기를 할 때 친구가 막 진지한 얘기를 해요 어제 뭐 어떻게 막 깨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옆에서 바로 얼굴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얘 얼굴 표정 보이고 얘 감정 보이고 이러니까 얘의 어떤 감정의 공감이랑 이입 같은게 되게 되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관객의 위치를 바로 캐릭터 눈앞에까지 놔 가지고 캐릭터의 표정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니까 이입을 하라는 뜻인거죠 이입을 이입을 하게 되는거죠 캐릭터 상태에 롱샷은 뭐냐면은 이입을 이제 못하게 이렇게 멀리 띄워놓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입을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 배경과 주변 상황을 캐릭터랑 같이 보여줘야 될 때 그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 이럴 때는 감정이입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치 혹은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안 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코미디 장면이거나 희극적인 장면 그런 장면일 때에도 롱샷을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할텐데 슬랩스틱 코미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잖아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가까이서 본다고 생각해 봐봐 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양동이 밟고 흔한 거 있지 양동이 밟고 넘어지는 거 막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길 지나간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양동이 밟고 넘어졌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막 어머어머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 창밖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밖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50m 밖에서 어떤 사람이 척척척척 가다가 양동이 밟고 넘어지는 걸 봤다고 생각해 봐봐 바로 찍어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올리겠죠 그러니까 상대와 감정에 이입이 안 되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코미디를 느끼게 돼요 아무리 좀 나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롱샷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또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롱샷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대로 감정이입을 배제한다고 했고 그래서 희극적인 장면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너무 심각한 상황에 만약에 롱샷으로 쭉 뺀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장면이 되게 차가우면서 건조하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특이 케이스 설명을 할 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디스턴스는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고 예외적으로 엄청 흔하게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보이는 이런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익스트림 롱샷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2입 정도를 조절한다고 그랬잖아 클로즈업은 얘는 표정이랑 감정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심지어 시선과 어떤 흔들리는 동공과 이런 것까지 보여주니까 어때 더더욱 더더욱 이입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에 롱 이런 익스트림 롱샷 같은 경우는 그냥 배경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캐릭터가 어떤 배경에 들어가 있나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익스트림 롱샷입니다 그게 디스턴스고 다음은 자 호리전탈 앵글 호리전탈 앵글 호리전탈 앵글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도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사를 찍느냐 아니면 정면을 찍느냐 측면을 찍느냐 측면을 찍느냐 아주 흔하진 않지만은 측후 혹은 후면을 찍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관객을 향한 약간은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이입 정도였잖아 이거는 관객을 향해서 캐릭터의 어떤 이게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진심 마음 어떤 그런 거에 개방도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 마음 혹은 캐릭터 자신의 어떤 비밀 속마음 진실 어떤 정보 같은 거를 관객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반쯤 숨기고 있느냐 아예 관객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측사는 아까 봤던 미디움샷과 마찬가지로 가장 일반적인 장면 가장 일상적인 장면이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미디움샷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할 때 미디움샷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측사로 사람을 대하잖아 지금 여러분도 지금 나를 다 측사로 보고 있죠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어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무지하게 부담스럽지 대신에 누군가랑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 100%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나한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측면으로 만약에 한다고 쳐보자 측면으로 얘기할 땐 어때 얼굴 반쪽은 안 나오는 거잖아 나한테 반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의 속마음을 진심을 보통 이런 장면이 아마 여러분 많이 연상이 될 거야 측면을 이렇게 찍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해 여기 그 뭐지 시점 쇼트로 시점 쇼트로 이렇게 주인공이 이게 다른 그 등장인물을 이렇게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야 측면만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막 얘기를 해 이렇게 막 투덜 막 무슨 어떤 투덜거리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진심한 절반만 얘기를 하다가 요렇게 고개를 돌리는 씬이 아마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렸다는 거는 방금까지는 내 마음을 절반만 보여주지만은 이제는 너랑 진심을 담으서 이야기를 할 의향이 있어 요런 뜻인 거죠 측후후면 같은 경우는 아예 보여주지를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아저씨 같은 아저씨 보면은 막 원빈이 막 사람들 막 하고 막 피칠갑대고 막 얼굴 막 막 막 엄청 지친 표정이고 막 슬프고 막 이 표정이 있는데 이걸 안 보여주고 이렇게 등으로 보여주잖아 등으로 그러니까 관객한테 티를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하면서 관객한테 근데 우린 알잖아 작중 상황을 봤으니까 작중 상황을 봐가지고 니 힘든 거 알잖아 근데 측후를 자꾸 보여줘 우리한테 아 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빈이 우리한테 뒷모습만 보여준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측후가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더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이 버티칼 앵글입니다 버티칼 앵글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 가로 이 아까는 가로였지만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는 각도 그러니까 위에서 찍느냐 밑에서 찍느냐 이렇게 그 아이 레벨로 찍느냐 그래서 아이 레벨 하일 앵글 로우 앵글 이런 식으로 있고 아이 레벨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그 측사면 샷이랑 그리고 미디움 샷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장면이 그냥 평범한 장면 그냥 일상적인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앵글이겠죠 이거는 캐릭터의 심리 권력 상태를 이제 보여줘요 버티칼 앵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그러면은 관객보다 지금 이 캐릭터가 밑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위축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 이 캐릭터가 지금 위치해 있는 어떤 권력의 상태가 낮은 단계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로우 앵글로 이렇게 올려다본다 그러면은 이 캐릭터는 본인이 어떤 약간 어떤 자존감이 이렇게 딱 올라갔거나 아니면 뭔가 의지가 이렇게 막 충만하거나 아니면은 권력 상태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 그래서 이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을 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약에 캐릭터가 두 명이 나온다 그리고 이 캐릭터 한 번 보여주고 이 캐릭터 한 번 보여준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심리 상태랑 권력 상태가 약간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앵글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요렇게 김두환이 하이 앵글로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양반이 밑에서 요렇게 찍고 있는 카메라가 나온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게 눈물이 이렇게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이렇게 그 견고한 무쇳덩어리를 들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지금 상태가 뭐 힘이 더 지금 약해졌거나 아니면 제압을 당했거나 그런 상태인 거고 이 캐릭터 의사 양반은 당연히 김두환보다 힘이 더 세거나 아니면은 본인 심리 상태가 더 더 이렇게 어 의지가 있거나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어 흔하게 보이는 경우가 아니지만은 자주 보이는 어 흔하진 않지만 자주 보이는 어떤 앵글 중에 하나가 버드아이비샷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앵글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다시피 캐릭터 심리 권력 상태 이거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 캐릭터가 완전 비참한 상태 아니면은 캐릭터의 상태를 우리 관객이 어떤 전지적인 입장 신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얘네 이 피사체들을 그냥 내려보고 있는 거지 밑에 존재로 아래 존재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의미의 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세 가지 종류를 알아봤고 그래서 총 아홉 개의 단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 아홉 개의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 다 다른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한 이 의미와 메시지가 작중 내 상황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맞물리느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어 관객들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자연스럽게 눈치채지도 못하고 무르르듯이 그냥 지나가느냐 거기서 갈리게 되는 거야 자 한번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미디엄샷 측사의 아이레벨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일반적인 장면 일반 일반 일반이니까 완전 일상적인 일반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일반 오브 일반 그냥 평범한 장면인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조합을 그냥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세 개가 좀 다르나? 하는데 많이 다릅니다 자 측사랑 로우 앵글은 기본 베이스로 놓고 미디엄샷, 클로즈업, 롱샷을 각각 다 다르게 써볼게요 어떤 식으로 보이나 자 맨 처음에 로우 앵글, 측사, 미디엄샷 김두환이 딱 등장을 했어요 별 감정 없지 그냥 어떤 센캐가 등장했다는 뜻인 거야 미디엄샷으로 측사의 로우 앵글로 보여주면은 근데 만약에 클로즈업을 썼다? 그러면 이건 진짜 진지한 장면인 거지 이걸 딱 등장했고 딱 얼굴 표정이랑 감정을 보여주잖아 김두환이 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얼굴 표정이 진지한 걸 봐서는 뭐 가가지고 뭐 심형이 한 대를 때릴 뭐 그런 지금 작정인 거잖아 지금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아 지금 뭔가 일어나겠구만 하면서 이제 캐릭터 이런 이 김두환의 감정에 이입을 하라는 뜻인 거죠 여기에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고조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지 근데 만약에 롱샷을 썼다? 똑같은 로우 앵글에다가 측사라고 하더라도 롱샷을 쓰면은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롱샷은 감정이입을 뺀다 그랬지? 할 필요가 없거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로우 앵글로 이렇게 서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멀리 밑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멀리서 찍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캐릭터는 똥폼 잡고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위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위험이 없는 게 좀 웃긴 장면인 거지 어떤 어디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냐면은 포켓몬스터에서 로켓단이 흔히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위험이 1도 없잖아 근데 지들은 엄청 똥폼 잡지 나타나가지고 인지상정 하면서 절벽에 이렇게 지우랑 애들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절벽 같은 데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주 이러고 내려다보면서 막 하고 있지? 막 자기 대사치고 그런 다음에 뭐 한 대 맞고 하늘로 날아가고 그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것만 바꿔도 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얘를 하나를 고정시키고 얘네를 바꾸어도 당연히 의미가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이 조합을 해가지고 작중 상황에 딱 맞게 그 뭐냐 영상 언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진짜 비참한 상황 진짜 무슨 뭐 따귀를 맞던 뭐 어떤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빛 속에서 서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찍어야 된다 근데 최대한 비참하게 보이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롱샷으로 쭉 빼 일단은 배경 속에 초라하게 한없이 작은 나 그 다음에 측후면으로 해 캐릭터 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네 상황 우리가 다 앞에서 다 봤는데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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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으로 빼 그냥 그리고 위에서 찍어 캐릭터의 상태가 와 저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야 비참 오브 비참인 거지 진짜 여기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투시 선까지 생긴다 하 금상첨화 완전 이게 이제 비참샷이고 예시에요 이거는 예시 그리고 강력 오브 강력샷 클로저 일단은 얘의 감정 이 친구한테 감정을 이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면샷 정면이라는 건 이 캐릭터가 여러분한테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한테 딱 나타난 거야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입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덩달아 얘까지도 어 나도 할 말 있어 하면서 이렇게 다가온 거지 거기다가 로우 앵글이야 위험에 가득 찬 위험과 어떤 의지와 어떤 힘에 이렇게 딱 가득 찬 어떤 캐릭터 이라는 의미인 것이 강력 오브 강력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이거 조합할 수 있는 게 아홉 개면은 이게 경의수가 몇이야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모르지만 어쨌든 많음 암픈 많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단어와 문장과 그리고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 좋았어 그럼 바로 한번 찍으러 한번 가볼까 한번? 하면서 카메라를 피사체 앞에다가 놓고 스토리보드 종이 안에다가 캐릭터를 그리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딱 스턴이 걸릴 거야 아 내가 지금 단어는 배웠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그리지 여러분이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문법이라는 건 이제 그냥 법칙인데 법칙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3등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캐릭터를 이 프레임이 있죠 보면은 이게 화면에 프레임이 있는데 캐릭터를 안에다가 그릴 때 이게 적절한 룸이라고 하거든요 이 프레임과 캐릭터 사이의 어떤 거리 같은 거를 이 룸이 적절해야 돼 머리와 여기 머리 위쪽 프레임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몸 옆과 여기 옆에 있는 프레임까지의 거리 이 룸이 적절해야지 이 왜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 봐봐 그러면은 어 쟤 옆에 부딪힐 것 같은데 하면서 카메라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야 관객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관객들이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알게 된다고 어 쟤네 자꾸 가면 옆에 부딪힐 것 같은데 저기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히나? 넘어가나? 끝에 절벽인가? 암튼 막 그렇게 막 어쨌든 불안불안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고 있을 때에도 신경 쓰여가지고 이렇게 막 눌러주고 싶은 그게 아마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될 바에는 잘리거나 룸을 만들어 줘야 돼요 룸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3등분의 법칙이라는 좋은 공식을 어떤 분이 위대한 분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가로로 3등분을 합니다 선을 두 개를 꺼서 세로로 선을 두 개를 꺼서 3등분을 해요 그러면은 선이 4개가 생기고 점이 4개가 생겼죠 이 점이랑 선 사이에 이 바운더리 안에 캐릭터의 어떤 중요한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든지 혹은 롱샷이라면 전신이 이 안에 들어가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명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명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 안에 등장인물이 세 명 있죠 김두한 의사항반 심형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다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캐릭터와 프레임 사이의 룸도 지금 딱 적절하죠 3등분의 법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3등분의 법칙에서 또 중요한 게 한 명을 만약에 넣었다 한 명을 만약에 넣었을 때에는 가운데에다가 넣으면 그러니까 시종일관 가운데 이게 어떤 장면에서 가운데에 딱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운데에다 놓는다는 거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놓으면 이게 좌우 대칭이 너무 딱 맞기 때문에 관객이 아 이거 카메라를 찍었네 하면서 또 깨달아가지고 또 몰입이 또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옆에다 이렇게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보는 방향은 이 비워져 있는 쪽을 향해서 보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래야지 제일 일반적으로 보이고 일상적으로 보이고 현실 세계에 가깝게 보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기를 넓게 이렇게 쓰지만 이 위치에다가 놓았으면 나머지 부분을 향해서 캐릭터가 보게 이 공간을 넓히지만 캐릭터를 이 위치에 놓으면서 시선을 이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특이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에는 캐릭터가 뭔가에 쫓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상태가 되게 불안한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일 때 이 앞부분을 적게 두고 뒷부분을 넓게 두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항상 뒷부분 비어있는 쪽에 누군가가 등장을 해 손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잡는다든지 뒤에서 어깨가 아마 여러분들 다 연상이 될 거예요 영화를 좀 봤으면은 그게 3등분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있는 법칙이 뭐냐면은 180도 법칙입니다 180도 법칙은 뭐냐 이건 진짜 간단한 건데 캐릭터가 만약에 두 명이 있어요 아니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왼쪽에 있던 애는 아까 3등분의 법칙에서 이게 갈랐으면 어쨌든 한 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왼쪽에 있는 애는 어쨌든 계속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쨌든 계속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명이 나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심영이가 침대에 누워있고 김두환이 지금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캐릭터 두 명이 생겼죠 이 둘 사이에 가상의 선이 있다고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었을 때 카메라는 진짜 특이 케이스가 아닌 한 특이 케이스 나중에 설명해줄게요 진짜 특이 케이스가 아닌 한 이 한쪽에서만 카메라가 무조건 찍어야 된다 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찍어도 돼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도 돼 이렇게 찍어도 돼 이렇게 찍어도 돼 밑에서 이렇게 찍어도 돼 되는데 이 선만 넘어가지 말라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냐면 여기에서 찍어야 김두환이 왼쪽에 있고 지금 이 샷이 다 다르죠 오버더 숄더 투샷의 위에서 내려다본 이제 하이앵글 샷 세 개의 컷이 있는데 지금 김두환이 계속 왼쪽에 있고 시명이 계속 오른쪽에 있잖아 근데 이거를 넘어가 버리면은 둘이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어? 뭐지? 둘이 자리를 바꿨나? 갑자기 김두환이 침대에 누웠나? 왜지? 갑자기 쟤도 영 좋지 않은 곳이 어떻게 됐나? 암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항상 지켜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캐릭터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캐릭터가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나갔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갔으면 그 다음 장면서도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동선까지도 유지를 한다 그게 180도 법칙입니다 아까 말했던 특이 케이스가 있죠 방금 말했던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 어... 작중 내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아니면 캐릭터 간의 관계가 약간 뒤틀렸을 경우 혹은 반전됐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금 김두한이랑 심영이 지금 화기 예약에 셀카 찍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핀떠가 나와가지고 김두한이 심영 죽이려고 갑자기 뜬다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된다 그럴 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컷에서 바로 좌우가 바뀌어 있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인서트를 하나 넣겠지 총을 이렇게 꺼내드는 그 장... 이거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인서트를 넣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180도 이거를 위치를 카메라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강약인데 이거는 진짜 간단해요 클로즈업으로만 계속 쓰지 말고 롱샷으로만 계속 쓰지 말고 미디움만 계속 쓰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샷을 배웠으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 이게 이야기의 어떤 영상의 이런 리듬을 만드는 거거든요 클로즈업만 하면은 이거 예시에요 클로즈업만 쭉 있다 그러면 캐릭터 얼굴만 계속 보이잖아 지금 얼굴은 계속 보이는데 엄청 피곤해져 사람이 보통 신파 영화, 신파 드라마 할 때 사람들이 피로해하는 이유가 클로즈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감정을 너무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입을 너무 하라 그래서 롱샷으로 한다? 심심해 그냥 왜 이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배경만 계속 보여주고 캐릭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감정이 왜냐면 안 보이니까 움직이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떤 리듬감과 재미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외에 드럼 칠 때에도 이거 치다가 퉁타타타타 이렇게 하잖아 이것처럼 사이사이에 미디움 보통은 미디움 샷을 쭉 깔고 사이사이에 클로즈업과 롱샷을 끼워넣는 식으로 해서 작품의 리듬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 미디움 샷, 롱샷, 롱샷, 미디움 샷, 클로즈업 샷 같은 롱샷도 이 롱샷과 이 롱샷이 다르지 보면은 같은 클로즈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클로즈업과 이 클로즈업이 다르죠 이 미디움 샷과 이 미디움 샷이 또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 다르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약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영상언어 단어랑 문장도 배웠고 의미도 배웠고 문법도 배웠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실제 창작에 적용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내가 이제 과제를 부여를 해 줄 테니까 오늘 그거를 해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특위 케이스들이 지금 여러 개 있다고 그랬었잖아 어떤 장면은 원래 이 의미랑 다르게 쓴다고 음 그래서 그런 특위 케이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쌤이 영화 예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그 작년에 가장 핫했던 영화 두 개가 이제 하나가 기생충이고 하나가 조커잖아 약간 영화 대 영화처럼 해가지고 두 영화를 비교를 해 보면서 특위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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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